이 그림은 시선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시선이 무섭다 이러죠 그렇죠? 우리는 수많은 시선 속에 살아가요 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서 그 시선이 두려운 아이들은 세수할 때도 누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고 두렵죠? 그 시선이 두려운 거야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지켜보는지 그 마음의 눈이 두려운 거지 그 수많은 눈을 그리고 점을 찍어서 공포심 그 남의 시선을 봤는데 뭔가 비난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공격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렇게 쳐다보고 또 이렇게 내가 남으로부터 시선을 받을 때 올라오는 그 수치 그걸 청산시키려고 그린 그림입니다 남의 시선이 너무 두렵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수치스럽고 남을 쳐다보는 걸 잘 못하는 아이들은 이 그림을 한번 그때 보시면 그런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질 거예요 시선이었습니다 또한 시선이 너무 좋게 그 지나를 보고 현재는 각각의 사무증으로 및 scrub이 한 번 더 멈추고 다른 사이 흘러내려 아이들 한 번 더 한글자막 by 한효정